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주영철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올림픽공원에 나왔습니다 저 뒤에 우리 나홀로나무와 함께 멋진 우정을 또 한 장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춥죠? 하지만 젊으면 뜨겁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씩 하시면서 얘들아 나 이상한데 연락 좀 해줘 얘들아 나 이상한데 연락 좀 해줘 싫어 자 한 번 나는 작전농 불주먹 인성이야 땀남 전화해 안녕 난 노무띠야 노무띠가 뭐야 얼굴 미쳐 윤종신이야 그래 그래 난 윤종신이야 앨범에 대해 전화해 신청해 주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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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녕 작전동에서 쟤가 제일 잘생겼어 어 나 여진구야 그래 잘 부탁해 난 뛰어 난 뛰어 갔다 와 끝에 난 평일 2cm야 난 고추가 정말 난 뭐하지 난 최 때 구라냐 난 떠올랐다 난 떠올랐다 난 떠올랐어 안녕 난 개싸이커야 나 빌려줘 나 어때 안녕 안녕 나는 팝진이를 사랑해 여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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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기봐 여기봐 안녕 난 팝진이를 사랑해 작전농에서 살고있지 안녕 인생은 실전이야 안녕 앙키모티 메비오스 어띵 양금모티 나는 용석이 아들이야 메시그모티 무슨 얘기지 메시기모티 메시기모티 광용석띵 짜이언 띵 영수아 여기다 마지막 메시그모티 여기봐 메시기모티 메시기모티 아 마지막 마무리 인사합시다 우리 다같이 청춘을 하면 위하여 합시다 청춘을 위하여 전발입자